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커 베이직 시나리오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인 도커 파이토치 컨테이너 실행하기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제가 다음번에, 다음번 시리즈로 한번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네, 파이토치 컨테이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토치를, 저는 이제 딥러닝에서 파이토치 패키지를 많이 쓰는데, 파이토치를 도커 허브에서 이미지를 하나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실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커 허브죠. 이 사이트가 아까. 파이토치. 네, 파이토치로 들어가서 태그스로 가면 이제 여러 버전의 파이토치 버전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1.8점, 아, 뭘로 할까요? 제가 미리 받아놓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1.7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1.7. 네, 제가 이 이미지를 미리 받아놨어요. 이 이미지는 여기 이제 도커 풀 파이토치 파이토치 콜론 1.7.1.1-쿠다 이렇게 돼 있죠. 얘를 이제 복사하게 되면 이런 이제 명령어가 붙죠. 얘를 실행하게 되면 네, 바로 이 이미지가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다운로드 받는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제가 미리 받아놨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도커, 런, 마이너스 IT IT는 이제 I는 약간 출력, 출력 부분을 말하는 거고 T는 뭐 인터랙티브라고 하는데 그냥 화면에서 이제 넣고 출력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이토치, 슬래시 파이토치 네, 앞에 있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도커 허브의 계정 명이고요. 뒤에 있는 게 네, 리파지토리 명입니다. 콜론하고 1.7. 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은 네, 들어오죠. 주의하실 거는 요 부분인데요. 네, 보이시죠? 이 70D652A 이렇게 나가는 게 바로 네, 컨테이너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컨테이너 아이디가 될 거고요. 얘는 지금 리눅스 시스템 위에 파이썬과 파이토치를 깔은 거기 때문에 이 도커는 pwd 명령을 하면 현재 폴더는 워크플레이스고요. ls를 하면은 뭐 현재 이제 아무것도 없죠. 파이썬 하게 되면 설치된 파이썬이 3.8.5 버전인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임포트 파이토치 하게 되면 파이토치를 죄송합니다. 임포트 토치죠. 토치를 이제 임포트 하게 되고요. 토치의 버전을 이제 확인해 보면 1.7.1 저희가 받았던 이미지에 나온 내용이랑 같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빠져나가고요. 네 컨테이너에서 빠질 때는 엑시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이제 도커 ps-a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음 줄여볼게요. 네 방금 나온 게 바로 이제 이 이미지죠. 이 아 이 컨테이너죠. 얘 같은 경우에 이 70D652 어디서 많이 보셨던 내용이죠. 어떤 거냐면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네 이 골뱅이 뒤에 있는 이 어 문자열들이 바로 컨테이너 아이디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네 간단하게 파이토치 컨테이너 하나를 실행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사실 딥러닝을 하려면은 쿠다를 써야 되잖아요. 엔비디아 어 그래픽 GPU에서 그래픽 어 GPU라고 할게요. 엔비디아 GPU에서 쿠다를 써가지고 네 어 어 GPU 연산을 해야지 이제 빨리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어떤 환경에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도커를 활용해서 일단 제일 처음에 필요한 것은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어 엔비디아 어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가 이제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런 도커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도커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GPU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런타임 혹은 엔비디아 도커라고 하는 엔비디아 런타임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회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어 도커 C 19.0.3 이후 버전부터는 내부에서 엔비디아 런타임을 지원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런타임을 따로 도커 설치 이후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뒷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볼 거긴 한데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 호스트 OS가 이제 올라와 있고 물론 이제 물리적인 그래픽 카드가 있겠죠. 그리고 도커가 설치가 되어 있을 거고요. 위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벨인데 특별히 이 GPU를 사용한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빼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GPU 인인에서는 뭐 딥러닝 SDK도 사용할 거고 CUDA 툴깃도 사용할 건데 네 그리고 여기 뭐 마운티드 엔비디아 드라이버라고 되어 있죠. 컨테이너 OS 이건 도커를 말하는 거죠. 근데 어 이걸 그냥 어 19.0.3 이전 버전에서는 사실 이 엔비디아 도커를 사용하려면 엔비디아 런타임을 무조건 설치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후 버전부터는 이 도커가 엔비디아 GPU를 사용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네 지원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엔비디아 도커 엔비디아 런타임은 이 도커를 감싸고 있는 어떤 랩핑 객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테크니컬한 걸 정확히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최신 도커들은 네 엔비디아 런타임 필요하지 않고요. 하지만 어 과거의 도커 이거나 뭐 최신 도커라고 해도 엔비디아 런타임을 깐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쿠DNN 같은 경우에는 선택사항인데 이건 뭐냐면 어 가끔씩 이제 소스코드를 보시면은 어 이 쿠DNN 그러니까 쿠다DNN에 있는 어떤 이게 이제 C C코드거든요. C코드를 사용해가지고 컴파일 할 일이 생깁니다. 컴파일을 해야지만이 돌아가는 코드들이 생기는데 C코드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쿠다에서 돌아가기 위한 컴파일링을 해야지만 돌아가는 경우에는 이 이 쿠DNN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택사항이라는 얘기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도커 도커도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엔비디아 런타임 즉 엔비디아 도커는 네 도커 버전에 따라서 다르다는 내용이고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저도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이긴 한데 이 네이티브 GPU 서포트라는 거는 네 바로 도커가 죄송해요 도커가 엔비디아 런타임을 지원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지원하냐면 도커 런을 할 때 이 GPUs라는 옵션에 GPUs all 뭐 GPUs 0 GPUs 2 이런 식으로 이제 GPU를 네 명시적으로 넣게 되면 네 GPU를 활용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요 이제 두 번째 얘기인데 엔비디아 컨테이너 런타임 포 도커라는 내용은 네 이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엔비디아 도커 2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두 가지 경우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 도커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엔비디아 도커 런 이렇게 해서 이 엔비디아 도커가 도커를 랩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도커 런 해가지고 엔비디아에서 제공해주는 엔비디아 도커를 사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도커 런을 하면서 이 런타임 환경을 엔비디아로 하는 건데 사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런타임 엔비디아라는 얘기는 실행 환경을 엔비디아 도커를 사용하겠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뭐냐면 도커 엔비디아 도커 2가 아니고 엔비디아 도커 2 이전 버전이 설치됐습니다. 1점대 버전이겠죠. 설치된 경우에는 네 도커 런으로는 안되고 엔비디아 도커로 만 실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여기에 이제 나와있고 아래 있는 링크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키워볼게요. 키워볼게요. 네. 아까 이제 실행했던 내용이죠. 근데 이제 파이토치 패키지 실행할 때 여기에 이렇게 gpu use all 이렇게 하면 지금 이 PC는 GPU 한 개밖에 없으면 all이라는 게 의미가 없긴 하지만 얘가 이제 바로 CUDA 엔비디아 CUDA를 사용하는 이제 내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안에는 이제 실제 똑같은데 파이토치에서 이제 CUDA를 사용하는 코드를 짜게 된 경우에 이게 이제 이제 가능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어 이런 거죠. 파이썬 이제 하게 되면 import 토치 토치. CUDA. 이즈 CUDA가 이제 사용 가능하냐 이런 이제 내용이죠. available 네. 사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사용 가능한 CUDA의 개수는 몇 개? 어 이건 뭐죠? 컨닝을 좀 할게요. 컨닝을 못하겠네. 음 디바이스 카운트 였던 것 같아요. 네. 디바이스 카운트는 한 개. 지금 왜냐면 제가 PC에 한 개 달려있거든요.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동일한 명령으로 런타임은 엔비디아 이렇게 하셔도 아 올이 올이 잘못 들어갔죠. 아 올이 잘못 들어갔죠. 이게 왜 이런 런타임이 런타임이 런타임 뒤에다가 아이디를 붙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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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실행이 이제 되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임포트 토치 토치. 쿠다. 점 이즈 어벨 네. 트루 이제 남고 확인할 수가 있죠. 세 번째로 런타임은 엔비디아 말고 도커런이 아니고 엔비디아 도커를 아예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제일 원시적인 방법인 거죠.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드라이버가 아니고 엔비디아 도커죠. 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임포트 토치 토치. 쿠다. 이즈 어벨 룹 네. 뒤는 안 해봐도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 GPU를 사용하는 도커를 GPU를 사용하기 위한 도커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알아보고 지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내용은 컨테이너의 볼륨 지정 및 실행인데 이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개념 컨셉을 실험해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하나요. 보통 이제 기터브에 들어가서 기터브의 소스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리고 그 기터브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있는 폴더에 뭐 시파 100이 됐든 아니면은 뭐 이미지 넷이 됐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거잖아요. 뭐 앱리스트가 됐든 건 그런 데이터들 이제 받은 폴더가 있고 소스 폴더가 있고 근데 나는 도커를 실행했는데 그 도커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컨테인의 볼륨 지정이 필요합니다. 옵션 옵션 값 자체는 이 마이너스 부위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앞에는 이제 호스트 머신 그러니까 호스트의 경로 뒤에 콜론을 적고 컨테이너에 있는 경로를 지정해 주는데 컨테이너의 경로는 컨테이너를 실행했을 때 루트 폴더에 이제 제일 메인이 되는 폴더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텐서플로우 인 경우엔 보통 TF가 되고요. 뭐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크스페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네 지금 이제 저는 음 어 어 기터브 소스코드 이제 하나 들어가 볼 텐데 어 파이토치 튜토리얼 이라고 해볼게 튜토리얼 기터 네 그러면 이제 기터브 소스코드가 나오죠. 여기 있는 소스코드들을 실행을 시켜보고 싶은 거예요. 도커에서 예를 들면 그럼 코드 가서 얘를 이제 복사를 하고요. 네 기드 클론을 이제 하시고 절로 들어갈게요. cd 파이썬 프로그램 네 여기에서 기드 클론을 하시고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 봤죠. 실제로 이제 확인해 보면 파이토치 튜토리얼 이라는 폴더가 생겼죠. 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이토치 튜토리얼 네 이제 이 안에 이제 내용이 있는데 파이토치 튜토리얼 에 있는 소스를 사용해서 도커에서 사용하고 싶은 거죠. 네 그걸 이제 하는 작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아까 했던 것 중에 얘를 좀 줄여 볼게요. 눈이 안 보이니까 네 어 어 여기 있는 코드 인데 네 어떤 것만 추가해 주시면 되냐면 마이너스 V를 추가해 주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V하고 네 어딥니까 그 파이썬 프로그래밍 밑에 파이토치 튜토리얼 이니까 루트 홈폴 홈 디렉토리 밑에 파이썬 파이썬 프로그래밍 밑에 파이토치 튜토리얼 여기까지만 갈게요. 여기까지 가고 그리고 콜론 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 워크스페이스 이렇게 적어 주시면 앞에 있는 거는 네 홈폴더 밑에 파이썬 프로그래밍 을 말하는 거고 뒤에 있는 거는 컨테이너 안에 있는 경로 워크스페이스 그래서 이 경로를 여기에 맵핑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워크스페이스 어떻게 될까요? LS하게 되면 네 아까 파이썬 프로그래밍 잇돼 있었던 폴더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저는 파이썬 튜토리얼 이걸 실행하면 되니까 cd 파이썬 튜토리얼 파이토치 튜토리얼 로 들어가서 들어가고 네 들어가서 경로가 맞네요 네 파이썬 메인점 파이 하게 되면 실행이 되겠죠 네 이런 에러를 이제 많이 겪으실 거예요 맵플롤립 라이브러리가 없네요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 내부에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맵플롤립 이렇게 그러면 이제 설치가 되겠죠 pip 인스톨 해가지고 이게 시간이 좀 걸리네요 네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네 설치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네 실시간 다 녹화는 못하고 중간에 잘라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간단한 거기 때문에 바로 학습이 끝났고 네 이 경로에는 모델점 ckpt 라는 체크포인트 파일이 생성이 되었죠 나와서 어 다시 그 경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맞나 네 해당하는 경로에 그러니까 로컬 경로에 모델점 ckpt 가 저장 된 걸 확인할 실수가 있죠 컨테이너 에 컨테이너 에서 내 로컬 경로를 지정해주고 그 로컬 경로를 활용해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알아볼 거는 텐서 플로어 이미지를 텐서 플로어 에 만약에 주피터 노트북이 설치되어 있는 이미지 라고 했을 때 도커 이미지 라고 했을 때 어 그 주피터 노트북을 컨테이너를 실행시킨 다음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텐서 플로우 나이틀리 주피터 라는 이미지를 받은 다음에 이 이미지는 808 8888 포트를 익스포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익스포트 하고 있는 8888 포트를 네 이 호스트 머신에 노출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마이너스 P 포트를 연결시켜주는 포트 링크가 되겠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P 8888 콜롬 8888 하면은 네 지금 제가 접속하고 있는 머신에 8888 포트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아 아 나가고요 음 도커 이미지 세 가지고 보면 네 제가 이제 텐서플로우 네 주피터 이미지를 미리 받아놨어요 그러면 도커런 마이너스 IT 텐서 플로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기 때문에 주피터 노트북이 실행될 수 있는 포트를 연결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게 마이너스 P 옵션 이고 8888 8888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이 이 도커 컨테이너 에서 실행이 되는데 어 제가 이제 실행할 코드는 바로 이 코드가 되겠습니다 http 127 001 이건 이제 로컬 호스트를 말하는 거죠 어 이게 이제 다른 서버에 있는 내용이면 그 서버가 이제 앞에 이제 어드레스가 붙게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동일한 머신이니까 앞에 로컬 호스트가 붙게 되는 거고요 실행을 하면 네 바로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뒤에 이제 토큰 번호가 적혀 있어요 만약에 토큰 번호를 안 적게 되면 토큰 번호를 반드시 넣어줘야만 진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네 안에 있는 텐서플로우 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을 이렇게 차례대로 하면서 디버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